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았을 때 그에 대한 답을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액치에 와서 공부하다 보니까 신학적 지식들과 그리고 신앙적 질문들에 대한 깨달음을 많이 얻을 수 있었어요. 저에게 액치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축복된 삶을 누군가에게 전달해 줄 수 있도록 성장시켜주는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액체에서는 공부뿐만 아니라 경건 생활이나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같아요. 액스는 세상에 가장 많은 곳이 될 수 있는 곳입니다. 제 세상에 영향을 지키고 있는 액스는 이 액스에 관한 것입니다. 액스의 영향을 지키고 있는 액스의 영향을 지키고 있는 액스의 영향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액스의 영향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액스의 영향을 지키고 있는 공동체 생활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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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